뭐 mik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로르피아나 이벤트 덕분에 제가 대만에 머물 수 있는 날이 조금 늘어나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. 어제 그래서 고용면도 먹고 또 되게 골목골목 예쁜 동네를 갔어요. 용강제라는 국내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쇼핑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대만을 뭔가 즐길 수 있었던 일정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은 스케줄이 너무 기대되고 또 이틀 뒤에 저희 팬 여러분들 만나는 일정이 제일 설레되고 기대하는 설레하고 제일 기대되는 일정입니다. 저는 스케줄이 너무 이쁘게 쎄까지 아주 좋습니다. 저는 첫번째 시대가 요구하고 있어요. 제가 전에 처음에 제가 말한 얘기 하는 걸 생각했죠. 제가 말한 얘기는 사실을 원래는 엄청 잘한다. 또 한 Rabbi도 이번에는 맛있게 함께 공동을 할 수 있고 저는 큰 마음에 들고 있었던 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, 그녀에서 정말kommen 고향이 드는 수 있는 게 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언에 아너랭 띄고 그리고 그리고 저희의 맥주의 하늘을 사골 야드에 아너랭 띄기를 안imiz엔 infrastructure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이 matches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손 다 먹지 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진짜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.